한 예민 프로의 대기실 발디밝은 톱스타의 표정과는 달리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죠 그때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심지어 그의 인성과 갑질은 거의 장군은 뺨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남들 앞에서는 나 음방 산업 갈 때도 피부공 가져갔어요 그뻐로 엮여오는 가식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해버린 고경패 아니 뉴페이스 출연자 기백이 왜 거기 있어요? 모습을 드러내죠 이 새끼 뭐야? 저 뒤에 소파에서 잤어요 깊게 인사할 때 하고 그래요 나와서 인사하자 이어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밝게 인사를 건네는 이 소시오패스의 갑질은 카메라가 꺼지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예능 시청률에 하나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슈퍼 아이돌에게 단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 타겟이 어리버리해 보이는 기백에게 향합니다 혼대 세상 제일 순에 보였던 기백이 갑자기 5만 8천도 달라지죠 그런데 곧바로 또 어방보는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가 아닌 듯해 보였죠 허나 형들 돈은 많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자이든 타이든 저랑 잠깐 얘기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씨 너 뭐하냐 싸가지를 조지고픈 그의 눈빛은 내가 오늘 저 자식 오도오도 씹어먹을 그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죄송해요 제가 형 이제는 폭력까지 휘두르며 또 미안화된다 인격 모독을 이어가던 그때 박진봉 창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포효가 쩌렁쩌렁 울려퍼진다 박진봉 본명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요 아 큰일 났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유 헤드 빙빙? 다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크레이지였어? 야 오늘 차량 접어 접히는 건 이 또라이도 빨리 치워 그 멱살이었죠 정신차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일 하러 온 거야 미친 개 같은 너한테 갑질 당하러 온 사람? 이게 아무도 없어! 이거 나와라 악진봉! 너! 너 좋다는 사람 덕에 성공한 거야 너 그렇게 사람 고마운 줄 모르고 살면 결국 사람으로 망해 이 파리 이 씨만 할 놈아 이게 대체 너 오늘 형한테 붓고 싸대기 한다고 맞고 새 사람 되는 거다 알았지? 무슨 상황인 걸까요? 되먹지 못한 새끼야! 홀공표 개꿀잼 사이다 드라마 비밀은 없어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 JBC에서 JBC 정오 뉴스입니다 착실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던 아나운서 기백 그런데 언니 진동 계속 오는데요? 문자를 확인한 후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무슨 일 있어? 네? 하지만 괜찮지? 생방 시작 불과 30초 전 그 해결책은 집중하자 오직 집중뿐이었죠 스탠바이! 그렇게 생방송이 이제 진짜 뉴스 갑니다 시작됩니다 명분어전 에이스인 기백자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도시 방콕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후배까지 챙기며 간신히 클로징까지 다가오지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후배는 이제 어리 빠진 것을 넘어 야, 야 예연 멘트 안 해? 이 새끼 뭐야? 조금 야를 시험해버리죠 그 이유는 언니 진동 계속 오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했던 메시지가 유명 연예인과의 불륜을 목격한 남편의 킬링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예연 멘트 안 해? 그렇게 야! 네 미쳤어 예연? 지금 이거 국장님도 보고 있어 너 인사철이 코앞인데 정신 안 차리냐? 그녀가 해야 될 모든 멘트까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백에게 독박이 쓰여지던 그때 한 남자가 초타타 아니 저거 니 남편 아냐? 후배의 남편이 여보 김성훈이 개 불륜 남 숏박스를 저격한 내 맘을 하나 굴러먹은 저 나의 오로자식 김성훈의 신상을 알게 합니다 내 귀에 도청장치 페이지 2를 찍어버리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기치 못하는데 순식간에 인간 마이크로 전락해버린 기백의 모습은 패닉이 빠져버린 스텝의 실수와 얼어지며 생생한 라이브로 전 국민에게 박제돼버립니다 기백 또한 무고한 피해자였지만 12살 차이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예민하게 대처했어야 됐는데 오직 사제뿐이었죠 아니 어떻게 신성한 뉴스를 마이 심지어 경의서는 또 써야 될 거야 경의서는 덤이었습니다 성하나 선에서 잘 좀 마무리하자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 없게 특히 그 결국 모든 것은 나 같은 짬처리였죠 예 한병 같은 시각 아니 김성훈이 여자 아나운서랑 바람을 피는지 뉴스 생방에서 깽팔을 칠건지 제가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대처를 해요 불륜사태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메인작가로서 책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불륜남이 출연자로 있던 예능의 메인작가 야 출발 온우주였죠 일단 당장 펑크날 출연자부터 섭외해 기백에 버금가는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이어서 어 여보세요? 운명과도 같은 둘의 첫 만남이 이어지는데 승객들 내리면 바로 시작해 바로 시작해 주어를 잘라먹은 통신 오류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나 3분 아니 나 1분용 가 1분 두 사람을 엘리베이터라고 엘리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현재 기백은 확 급동신호로 급하게 화장실에 가던 중이었죠 송... 송기백씨?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결국 참다 못한 기백이 아주 살포시 오픈해버린 결과 맛이 어때? 정답입니다 송문 뭐야? 심지대 뺨치는 독가스가 살포됩니다 안쌌어요 그렇게 그리고 방구가 아니라 방귀 방귀가 옳은 표현이에요 목숨껏 필사의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말입먹 그것도 열어봐 빨리 지금은 지렸지만 후폭폼 진짜 못 잡아요 제가 지금 가톰 움직여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엘비아는 신경 쓸 일이 많은지 트러블이 났나봐요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좀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화생강을 넘어 빠지나 봐요 거의 가스실이 되어버리죠 아아 종숫경보 그런데 그때 사랑했어요 절실할지 절실한 우주의 외침이 아이고 사랑있었어요? 네 수리기사의 귀에 닿게 되고 잠시만요 어? 괜찮아요? 아 예 괜찮아요 아 예 잠시만요 바지에 지리기 1포 직전 기적적인 생활에 성공합니다 잠시 후 거사를 마친 기백에게 기백! 김민우님 지금 시간 괜찮니? 나 생각 빵꾸야 쉴 틈도 없는 미션이 찾아오지만 가시죠 오케이 땡큐 평소 거절을 못하는 기백주아는 결국 빵꾸를 메꿔주게 되고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각 우주는 여전히 섭외지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 아까 뽑아놓은 그 프로필 이 와중에도 지워지는 거 맞지? 잠깐만요 어떤 프로필 써도 영업을 찍을 걸고 일을 진행 중인 그 방수용 그린풋은 바로 폐기했고요 명불 예능 작가들이었죠 그리고 그러던 중 뭐가 그렇게 재밌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봐 기백의 빵꾸방송을 청취하게 됩니다 다음 시는요? 그런데 시를 건네받은 기백의 표정이 방혹스럽게 그지 없었죠 우포늪 김바다 그 이유는 안개 덮인 우포늪은 새들의 세상이다 전달된 시가 아지르도 기립박수치 지리는 조림에 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새들마저 홀려버린 그의 꾀꼬리 같은 딕션은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을 넘어 딕션한테 왜 이렇게 좋아해요 누구니? 손기백 아나운서요 우주의 마음에 안착하게 되죠 그렇게 우포늪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기며 들어버린 결과 우주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백의 캐스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능이요? 이거 봐봐 딱 팔렸잖아 이거 넌 근데 아주 그냥 개떡같이 팔렸지 이미 전국민 밈이 되어버린 기백에게 예능 계획 쪽으로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아니 마치 못 봐도 예능 촬영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내가 기대할게 그렇게 아휴 언제 할까 그분이 얘기 좀 잘 나눠보십시오 두레 저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위기 탈출했잖아요 엘리베이터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허나 메인웨코가 꾸민 기백에게 제가 오래전 사고 후유증으로 발목이 온전치가 않아서요 바로 유지얼 서스펙트로 입구컷을 갈겨주지만 발목이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작년 사내 농구대회에서 대저만 하셨네요 창사일의 최다 득점? 실사 이 뺨치는 서치력이 베테랑 예능 작가였죠 몇 분 뒤 힘나는 경우들 쓰고 있는 불쌍한 기백은 어 여기 쏜네? 어 네 쏜네 더빙 좀 부탁하자 김 팀장이 너 안 바쁘다던데? 그야말로 언젠데요? 30분 뒤에 10층 녹음 시에 모든 선배들의 짬을 도맞는 나 당직 좀 대신 서주라 김 팀장님이 너 안 바쁘다던데? 방송이 짬처리 머신으로 추락해버리죠 깨대가 그날 저녁 팀장의 일방적인 문자를 시작으로 뉴스룸을 꿈꿨던 그의 인생은 예능 꿈남으로써 새로운 페이지에 접어들게 됩니다 송기백과 피엔이 점프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 송기백이 던집니다 피백이 재능 중이었죠 송기백 선수 오늘 기백이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피엔에 갓 잤다는 미소와 보복성 공격이 이어지자마자 송기백이 볼을 잡았습니다 좀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기백의 승부욕이 또 눈이 돌았는데요?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뚝배기 그 결과 송기백 가식으로 가득 찬 피엔의 뚝배기는 날았어요! 오차! 피구공간 무라일치되기 시작하죠 피엔 선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살살해요 아니요요요 좀 편하게 하자 후추를 두네요 는 페이스가 어딘지 스포츠로선 명실상부의 에이스였지만 이거 보면 볼포스 예능 입장에선 내가 예능인을 데려오랬지 피구공을 데려오랬냐? 그야말로 최악의 트롤 중이었습니다 카메라 도는데 둥글래스 왜 안 마셔 협찬품 전달했어? 전달을 했는데 고맙다고 따로 챙기기까지 챙겨서 집에 가서 묻겠대? 나 끊었다 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촬영은 잠시 중단되고 내가 얘기해볼게 기백자는 소환술을 당하게 되죠 잠깐 얘기 좀 해 얘기 이어서 송기백씨 우주는 피구왕이세요? 칭찬인 줄 알고 신난 기백이에게 예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출연자들 간의 케미인 거 아시잖아요 혼술을 갈겨주기 시작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됐고? 그리고 왜 자꾸 피엔만 맞춰요? 그것도 머리만? 우리 보통 피엔반독에서 중간광고 들어가는데 지금 헤드샷에서 광고 못게 생겼어요 사실상 이 예능 자체가 아니 그거는 그분이 워낙 센터에 계시니까 그렇지 센터 왜 센터 피엔네 우리 유니폼부터 아까 먹은 도시락까지 싹 다 피엔를 위한 피엔들이랑 광고주들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피엔를 위한 예능이란 현실을 알려주던 그때 지림 타이밍에 나온 기침과 더 지리는 위치에 손을 얹은 기백자는 신체의 모든 장기 신체육대에서 뭐 하나하나까지 지짐당하고 말죠 뭐야 정전이에요? 이어서 기백씨 괜찮아요?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린 그였지만 진짜 괜찮냐고요 안 괜찮아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몸은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실제 말로 튀어나오 버리는 지금이 필터오프 후유증이 걸려버리죠 그렇게 헤드샷 날릴 때부터 알아봤다? 오랫길래 정전이야 동신 근로조절마저 오프돼버린 이 팩폭의 화신에 의해 너 오늘 이 상황한테 불꽃사대기 한다고 맞고? 새 사람 되는 거다 알았지? 이 티로의 참교육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출연자 송기백이 메인 출연자 PN에게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을 콤보로 시전해서 주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는 촬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보내왔지 우주에게 있어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죠 한편 송결! 야 어디 가냐? 어 이거 튄 거야? 팀장이 분노를 피해 야 이거 죽여버리고 나 지옥 갈라니까 잡아와 빨리 잠수 모드를 온해버린 키백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입벌진 타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흥급히 자리를 피해보지만 만나는 이들마다 하지마 컷! 걱정하지마 내가 얘기 잘 해가지고 하지마요! 입만 열면 남의 욕이면서 뭘 얘기를 해주겠대 전하고 후배를 다 시키면서 뒤에서 일 못한다고 남욕하는 거 모를 줄 알라매가 핵폭을 조질 수밖에 없는 기백아 부탁할 게 있는데 하지마 부탁! 필런 천지 고담 JBC였죠 심지어 이건 누가 봐도 나잖아 기자의 사려깊은 티모미터 모자이크로 대국민 역적까지 되어버린 상황 지리는 타이밍에 사신에 전화가 걸려오더니 야잔 전화는 왜 안 받아요? 눈앞까지 등장한다 받기 싫어서요 이어서 나랑 같이 가줘요 기백신은 원인 제공자잖아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지만 피엠까지 나가면 우리 프로 진짜 끝이에요 끝! 현재 그는 잘못은 피엔 그놈이 한 거죠? 피엔 그놈의 쓰레기 같은 인성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아니 몰랐을 리가 없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사과는커녕 개싸가지든 뭐든 스타면 답니꺼! 필터 따위 없는 세계 최강 백폭료였죠 진짜 사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진짜 못 듣는다고요 절실한 우줄 뒤로 한 채 그대로 런을 박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 정말 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웃기라! 팀장의 풍갈궁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가 예키백은 목숨을 건 필살을 딴 생각으로 자신의 주둥이 봉인하기 시작하죠 아몬더 넥스트 레벨 예스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광야로 걸어가 위협에 비춰서 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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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엄마 정신을 차려야지 널 일단 나가 그렇게 2차 대위길 벗어나지만 그날 저녁 어? 진짜 왔네? 아 오라면서요 꼴락은 된 우주가 그를 다시 풀러낸다 피에는 만나봤어요? 안 만나주던데요 그렇게 5시간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설득이 여지라 했는데 고마웠어요 갑자기 감사를 표하죠 그동안 마음속으로는 사실 그녀 또한 내가 피한 게 100대는 때렸을걸요 피에 내 장단을 맞추던 피해자이자 힘없는 막내 스태프들만 골라가면서 괴롭히는 거 뻔히 알면서 방관자였습니다 애들한테만 니가 좀 참아라 내가 나중에 얘기해볼게 때문에 그런 자신과 달리 직접 행동에 옮겼던 기백이 고마웠어요 내심 고마웠던 그녀였죠 이어서 취기가 오른 우주가 쓰러지고 다 맞더라? 불쾌한 그린라이트의 경종이 울리나 싶은데 택시 불러줄 테니까 주소돼요 대답이 없는 그녀를 네? 지그시 바라보던 기백은 결국 응 경찰에 신고를 조짐다 괜찮겠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같이 밤샐 사인 아니잖아 원로제 뺨치는 철벽자였죠 다음날 끝내 우주의 예능은 폐지를 맞이하고 까뜬시가 쪼르르 지옥의 면담이 예정돼 있던 기백은 존경학 입 빨린 말을 지 않습니다 그냥 한글자씩 한글자씩 아주 사력을 다해 쥐어짜보지만 존... 짜증나네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이게 마음에 없는 말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공포의 면담이 시작되는데 뭐 정오 뉴스 하차야? 기존 뉴스에 하차 소식까지 들려오죠 그냥 좀 쉰다고 생각을 하자 이어서 아니 사회생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력을 다해 입을 틀어막고 있던 그때 쥐어받고 싶은 팀장이 이래서 또 다른 짬뜨리기와 개킹받는 도돌이표가 시정됩니다 결국 기백의 주둥이 팔문둥갑이 봉인 해제되버리죠 그리고 똥바위 보셨어요? 똥 아 그 발냄새 신한 거 모르세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 저희 왔어요 지림 타이밍에 우주가 들어오지만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한데요 메인뉴스 앵커 오디션을 꼭 보고 싶습니다 도무지 다칠 줄 모르는 발문주등이는 메인뉴스 어떤 소리야 어떤 소리야 복수할 겁니다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리언디슨 뺨치는 복수의 곳까지 갈기며 사회생활을 종결짓기 시작하는데 그래요 그때 우주의 초근접 월박을 마주한 기백이 순식간에 죄송합니다 어? 월빡을 마주한 기백이 순식간에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와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 더하기 1은 감전 이후 절대 하지 못했던 오 오 거짓말이 된다 성공하죠 그렇게 이제 됐어 긴장이 풀린 기백은 그대로 잠들어버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너에게는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어 거짓말을 해보는데 된다 여전히 나는 부자다 가능했죠 나는 괜찮다 그리고 멀쩡하네 때마침 오늘은 재기의 발판이 될 저로의 기회 브랜드 대상의 사회날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송기백입니다 지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스무스한 사회를 이어가던 그때 저 기백씨 저 얼굴 기름 좀 잡으실게요 막간을 틈탄 파우더 시간이 찾아오는데 악력한 건 지리는 곧이었죠 그 결과 아주 불길한 재채기를 하게 되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다시금 백폭력배가 되었을 확률은 누가 받을지는 뻔하죠 어? 좋았다 첫 마디는 센스있는 에드립으로 여겨졌지만 영광의 트로피를 가져가실 분은 누구실지 곧바로 후보 중에 참석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불참자를 저격하는 샤아웃에 원래 이 정도 시상식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상식에 대한 디스까지 분위기는 순식간에 겨울왕국이 되어버리죠 이어서 에드립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에드립 같은 조리하고 있네 뭐요? 완전히 초기화된 기백자는 손기빡씨 괜찮아요? 저 더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급히 렁각을 재보지만 말같이도 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올라가실게 생방송 중 메인 MC의 탈출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접니다 별로 대단한 상은 아니라서 그리고 다음 수상자는 김중윤씨 축하합니다 이 야구 유튜버로 존재한 너덜트 상협자 큰 박수로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주 고마운 분들이 좀 많아서 하나 잘게 하죠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제작진을 이재용 이사님 지금 막 제작진께서 수상 소관은 최대한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럴 거였으면 상을 19개나 주지 말죠 자신기가 쳐돌아나 만천하에 디스해버립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양큐 그런데 김홍중 이사님 최자영 실장님 이녀석 김군우 이사님 땡큐리스트가 거의 58,000m였죠 좋겠다 헤어뷰티크 결국 저걸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왜 상만 받으면 추석구를 꺼내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단 말은 평소에 하십시오 평소에 역시나 팔문이 개방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명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아직도 올해의 남자 배우상이 남아있습니다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는데 올해의 남자 배우상 이정훈 박수로 음하지해 주십시오 이정훈씨는 지난해 영화 정커스에서 마약왕 김만호 역할로 오랜 공백기를 깨고 나오시긴 했지만 그 마지막 피날레를 공교롭게 그 공백기가 마약 투약 혐의로 받은 처벌 때문이었죠 그간의 팩폭은 우스워질 정도의 마약으로 망하고 마약으로 흥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마약왕 죄송합니다 평화의 만큼 팩폭탕으로 맞이해 주죠 그런데 이 무례한 저격에도 침착한 표정의 쿨진 수상자가 테레 기백에게 손님입니다 너무나도 따스한 손길이었고 지리게 따스한 케이비 스맷이었죠 그렇게 꿈보다도 꿈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려 한 달간의 정직과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하면 멈춰 살던 집에서의 퇴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악몽보다 더 악몽같은 현실을 살아가던 기백은 야 좋다 어부로 전직한 초롱좌이외에 실로 오랜만에 힐링을 하기 시작하죠 어? 그런데 그때 뭐야? 힐링은 같은 장소로 현장 답사로 오는 우주가 힐링 중인 기백의 모습을 송교 핵심! 5만 8천 퍼센트 오해해버립니다 온 자꺼? 진정하고 이 이리 내려와요 심지어 왜 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지마요 왜 이래? 약한 사람 아니잖아요 오지마요? 묻고 싶은 것만 묻는 두 사람은 왜 사라지라고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결국 사라져 깜지간 동반입수를 조지게 되죠 다음주 3사와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비밀은 없어 이전에도 거짓말을 못하게 됐다는 설정들은 많았지만 팩폭 아나운서는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무엇보다 그 역할을 병맞게 그 1인자 고경표 배우가 맡아서 5만 8천 퍼센트 살려낸다는 점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 JTBC에서 매주 20초녁에 8시 50분의 방향함을 알려드리며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